오늘 같은 경우는 gta 6 유출본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늘 농담이고 렉페스트라고 해서 자동차를 부시면서 레이스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진짜 웃기다고요? 아 그래요? 이거 잔디깎기로 레이스하는 건가? 상대 차량 세대 파괴하기? 스타트! 보시면은 진짜로 잔디깎기가 아니고 뭐라고 했다가 여기 쓰러진 사람을 밟아! 쓰러진 사람 밟아! 쓰러진 사람 밟아!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? 대놓고 새 트롤이 가능한 게임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가 트롤내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 거예요 트롤을 할수록 점수가 들어가는 아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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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제가 1등이죠? 대충 이런 느낌 멀티플레이 들어가기 좀 그렇고 커스터비피톤 들어갈게요 차량 선택 그거 아냐 이거? 이거 gta에서 나오는 라마가 타고 내는 그 차 아니에요? 그리고 보시면은 쓰레기통을 타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, 버기, 경찰차, 이상한 돼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슬카, 근데 확실히 이 게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예능 차 자 이벤트 시작 들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제 차입니다 여러분들! 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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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 잘 못 끄는거 아니에요? 자 오른쪽 브레이크 밟고 어어 브레이크 밟고 변기 커버가 올라가 등이 살짝 아파 자 이쪽으로 오시고 어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이건 못하고 있어 지금 당장 멀티플레이 가서 퀵매치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찐가? 이거 탈게요 여러분들 완전 아래 나오네 화이팅 이 드리프트가 지금 잘 안되는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? 이걸 타고 달려 이거? 엔진 어디 들어가죠 이거?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출발함트 가자 무게중심이 지금 안 맞아요 이게 가능할 리가 없지 어? 앞으로서 올리잖아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이런 차가 세상이 어딨냐고 어? 야이 아아악 딱 엔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콧도 넣어놓 콧 푸르르르 푸르르 아아악 이 컨텐츠가 끝나면은 이따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내가 이겼어? 아 이것이 바로 소파의 위험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런 게임이고 나가서 다시 멀티플레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 잡았어요 이제 세트 레디 이제 좀 제대로 된 차를 타고서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저 진심으로 합니다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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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안돼 안돼 아 이게 뭐야 대형사고다 안돼 자 여러 안명 중에서 16등이면 상위권이죠 세트님 뒷사람들을 다 부셔버리면은 미완주 꼴이 된다고요? 역주행해서 막을까? 길막 여러분들 이거 신고당하진 않죠? 여러분들 이거 신고당하진 않죠? 역주행한다고 해서 신고 안나가지? 어? 신고 안나가지? 어? 비매더 플레이어라고 찍히는거 아니지? 역주행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 어? 어? 밴 당한거에요? 진짜 밴이야? 아니 이런게임이라메 어? 역주행해도 되는거라메 역주행 한법 아니야? 어?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어? 유저분들 정말로도 죄송합니다 아 이게 허가된 서버가 있고 허가가 안된 서버가 있다 자 멀티플레이 다시 갑니다 그러면 어 아까 봤던 사람인데? 아까 제가 밴 당했던 서버 애칭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? 세팅 워스 킥 디오드 백워드 나갈게요 나갈게 나갈게 나 아까 강증했던 사람이라서 아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군요 어 잠시만요 이분 지금 머리가 찌그러졌는데? 머리가 찌그러지지 않았어 지금? 머리 머리 찌그러졌잖아 지금 아니 여기 그래픽 이상하잖아 아 이거 봐 그래픽 지금 사람이 찌그러졌다니까 세트 레디 드디어 시작이다 르르르르르르 오고보시면은 많은 차들이 참전한 것을 볼 수가 있구요 벌써부터 교통사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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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평화를 사랑한다 아이고오 세상에 마상에 옵티머스 프라임 지구를 지켜야지 벌써 아침에 어떻게 해 자 아까 지내봤던 표창차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지금 15등이야?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? 달려있는 오오 폭 수상했죠? 아까 전에 오 저 차 내가 막았을 차인데 남을 때릴 때는 저도 맞을 걸 각오로 해야 돼요 어 미션 클립 처음에 진짜 교통사고 나면 안돼요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는게 좋아요 진짜 세트님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고 쉿 멍멍아 쉿 쉿 잠시만요 집에 댕댕이 좀 한번 만져주고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더 먼저 보내 어차피 앞에 가면은 진짜 아주 혼돈의 대파괴가 일어날거에요 아직은 차가 멀쩡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밟고 드립트 살짝 넣고 들어와줍니다 나이스샷 아주 컨트롤 좋은데 얘 그래픽이 왜이래 자 난 평화를 원해 난 평화를 원해 정말 난 평화를 원하다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죠 지금 누가 내 뒤에 있다면은 난 소리를 지를거야 으악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고 다 죽었어요 완료됨 미션 클리어 6등 완주는 못했구요 6등 6등 4으향 9 4 6 4 5 5 6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